카스 숨바꼭질 내꺼? 내껀데? 모독있고 여기 아싸! 제발 나 숨깨줘 숨을래 나 진짜 이쁘게 숨을게요 아아 다시한번 돌려돌려 돌려돌려 슝슝슝 이거면 나쁘지 않겠지? 술래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으세요 야! 꺼져! 야 나가! 나가라고! 나가 야! 디진다 너 여기 파란데 비벼서 해봐 어? 파란데 비벼서 해봐 나 진짜 이번에 잘했다 야! 이 새끼네 조언 들었어 야 모독님 고마워요 키키 5초 후에 2차 변신 그거다 녀석 하하하하 조졌다 하하 하하 하 뭐야 하하 아하 암 암 와 ㅎ ㅅㅂ ㅆ 아싸 그렇지 이렇게 숨어야지 어? 생각보다 좀 두툼한데? 뭐야 오? 잠깐만 5 4 3 2 1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네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가라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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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아아 흐흫 가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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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5초후에 2차변신시간이 시작됩니다 5 4 3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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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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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미안해 흐흫 미안해 흐흫 흐흫 미안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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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흐흫 흐흫 비켜! 비켜! 하하하하 진성 킥킥 아..잠만 아 길을 모르겠다 와 진짜 부러운 곳들 막 지나간다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오 안가져 3 2 1 아 꺼져 야 너 복수했지 아 너 아까 차감기촌 하던 새끼잖아 야 이걸 복수한다고 야 나 진짜 이 스튜디오메이비 내가 아는 그 스튜디오메이비 맞나? 아 진짜 좀 좋은거 뜰자 진짜 개 박치기전에 진짜 아 이런 이씨 왜 생각했던것보다 쿠누 하하하하 아 따라오지마 이 개새끼들씨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아아아아아아 5 4 3 2 1 게임 시작 잘가라 내 인생 오? 오 ㅋㅋㅋㅋ ㅋㅋㅋㅋ 킥킥킥킥 아 난 늘 1라운드는 사는 것 같애 어 ㅋㅋㅋㅋ ㅋㅋㅋㅋ 여기 돼 ㅋㅋㅋㅋ 모스부호 야 여긴 뭐 이렇게 올 이거 나 빨리빨리 빨리야 돼 빨리야 돼 띠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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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몇 명 있었죠? 어? 야 얘는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넌 진짜 이 수많은 선물 중에 넌 대박이 운이었다 진짜 어? 게임이 종료됩니다 치카치카치카치칵 지금 엄청나게 이목을 받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소감이 어떤가요 소감이 어떤가요 소감이 엉천나게 이 새키들 뭐야 어 이게 잡힌다고? 으응 으응 술래에게 들키지않도록 숨으세요 음 아이고 이 머들이들 여기 있으면 다 걸려 여긴 숨을 데가 없다고 야 석약이네 석약 석약이 진다 과감하게 숨어야 돼 어? 봐봐 얼마나 과감해 과감하게 숨어야 돼 이런 얘들도 보면은 이거 존나 멍청한데 야 이건 과감이 아니고 이거는 아 이거는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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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해버리자 아 짝짓기 안에는 짝짓기 난 거미 했다고 야 얘 뭐야 좋은거 나오자 따라오지마 야 야 발판 발판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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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발판x3 발판x3 자 어 뭐야 야 아 지랄마아아 잠깐만 야 아니 지랄도 야 장난아니야 야 뭐냐 야 야 야 야 이 야식아 너 진짜 개똥 나와라 진짜 더러운거 개꾸덱이 나와라 쌉꾸덱이 나와라 쌉꾸덱이 야식아 دا 흐흐흐흐흐흐흛 내가 잘못 본거냐 으구구어쑣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 으흐흐흐흐흐흠 debido 워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우와 십젝한인증 인정 나도 이건 격한인증이다 이야야야야 수사냐면 Oooh 격한이첵 어? 야 이거 이게 너는 어이 격한 인적이다 이거는 진짜 아니 이게 자 밴디타 여기 와 그래 이런 것들이 많아야 돼 사실 숨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돼 와 맵 그대로다 카스트 여기 이야 진짜 대단하다 못오기 위해 집 컨테스트만 해 나쁘지 않 아하 돌려 돌려 바쁘다 새끼들 얘들아 참 바빠 보인다 어? 아 너무 따라오는 거 신경쓰다가 아 이런데 좋은데 이런데 좋은데 아 이 맵이 다시 시뻘건데다 아 아니 너무 달랐어 아 죽기 딱 좋은 위치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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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막 뭐냐 입구마키 뭐야 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아! 이 씨발 왜 이거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아까 자식아, 어? 아까 이쪽 괜히 가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우우우우! 야, 너는 어디에 있어도 좋겠다! 아! 거잖아! 이건 또 뭐야! 좋아했다! 뭘 붐고 있어? 뭘 붐고 있어? 뭘 붐고 있어? 가자 버닝타임 30초 남았습니다 곧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거 인간들이 너무 못잡아서 일부러 뛰었다 재미가 있었다 꼴종 아니야 나 이번에도 뭔가 되게 재미있고 잘 재미있고 재미있게 숨고 막 그랬던게 많은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잘했구요 다음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카페에 그릇을게요 제가 방팔테니까 숨바꼭질 하실분들 들어오세요 해갖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못쓰는건지 아니면은 방풀을 당겨서 못쓰는것처럼 보이는건지 알겠나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카페 기대해주세요 그럼 에리우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